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이젠 제법 초록이 점점 짙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환하게 속을 보였던 산들이 풍만하게 옷을 걸쳐있구요. 또한 그늘을 만들어줄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것도 같구요. 풋풋했던 어떤 풀내윔이 어느새 녹록함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요. 잠시 세상을 돌아보면요. 세상이 갈수록 야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현 세대의 가정에서는요. 나와 어떤 내 가족 또는 내 자식뿐이 모르는 시대로 탈바꿈 되어가는 것 같구요. 어찌 보면 과거에는 어른들 중심이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 중심이 되는 것 같구요. 음식물도 또한 그전에는 어른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어른들은 갈 곳도 싫 곳도 심지어 먹을 것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하기는 요즘 아기들은 보면 피즈라라고 하면 굉장히 잘 먹어요. 우리가 피자라고 하는데 미국에 가니까 피즈라고 표현을 하더구만요. 상당히 잘 먹는데 어른들은 느끼하다고 해서 빈대떡을 차라리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됐든 음식문화도 점점 아이들 식성에 자꾸 맞춰가는 것 같구요.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여건과 기분에 따라서 오히려 거꾸로 어른들이 눈치를 보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전에는 며느리가 시집살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며느리살이를 한다 하는 분들도 계셔요.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구요. 또 손자, 손녀 제대로 못 보면 통방이나 먹고 그렇다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살이 한다고 하시는 어른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됐든 어떤 농담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적지는 않지요. 사실 우리가 훌륭한 자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요. 먼저 어른 공경하는 법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어때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도 지금의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과 같은 여건이 되구요. 지금 그 자식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이 여건이 되기도 하죠. 며느님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시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얘 어머니 얘 어머니 하다가 이제 끊어요. 끊고 나서 밥 먹는 밥상에서 에이 노인네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나이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둘둘거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기가 들어요. 그럼 어때요? 똑같이 얼마 많이 안 가요? 20여 년 지면 똑같이 하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애기로 소꿉장난하는 거 보면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집 애기들과 아주 다정다감하고 화합되는 가정의 애기들과는 놀이 문화도 달라요. 부부싸움을 맨날 하는 집의 애기들은 보면은요. 역할을 해도 이제 들어왔어요. 또 술 먹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 이런 소꿉놀이를 하고요. 화합되는 가정의 그런 애기들은 소꿉놀이를 해도요. 아주 점잖게 그런처럼 이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라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자식에 대한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려면 분명히 어때요? 그 부모 스스로가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어떤 말이나 행위나 생각이나 이런 걸 바르게 해야 자식들도 그대로 본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무를 잘 키우려고 해두고 어때요? 뿌리에다 거름을 잘 줘야 된단 말이죠. 열매에다 자꾸 거름을 줘 버릇하면 그 열매가 거름떡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부모 나몰라라고 팽개치고 자식들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집들 보면 자식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똑같이 어때요? 지금 부모가 그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부려했듯이 머지않아 똑같이 지금 그 부모들을 부려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모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양로원에 갖다 주지 않아요? 아니면 부르시설 등에 맡기는 경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나마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금 부모들을 어떻게 해요? 나몰라라 하고 연락도 끊어버리든가 갖다 버리든가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그런데 그것부터가 개인적으로 보면 잘못도 있다는 생각이지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니까 어때요?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시봉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어야 돼요. 넌 이만큼 자랄 때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설령 따로 산다고 해도 부모에 대한 공유는 쉽게 저버리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받는 음식 하나, 옷 하나도 사실은 보면 빚이거든요. 다 빚입니다. 그 빚을 자식이 부모에게 갚지 않으면 자기 삶에 재앙이 와요. 우한이 들어옵니다. 빚을 지면 어때요? 빚을 갚아야지요. 빚을 안 갚고는 편하게 살지 못하지요. 부모에게 받은 것도 냉정히 보면 다 빚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것은 반드시 부모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그 자식이 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사실 교육 방침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모 세대가 5, 60대, 6, 70대 세대가 워낙 힘들게 살았던 세대 아니에요. 6, 5위에 보릿고개를 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군것질도 못하고요. 배우지도 못하고 뭐 이렇던 어떤 시대의 삶이었기 때문에 자식한테만큼은 그런 걸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식을 너무너무 오냐오냐하고 또 편하게 키우다 보니까 요즘 자식들이 사실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고요. 또한 요즘은 어른은 많다라고 하지만 과연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을 가진 어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간혹 전철을 타거나 서울에 가서 이럴 때 보면은요. 어떤 어른들은 젊은 학생 앞에 가서 서가지고 어른이 탔는데도 자리를 안 믿겨준다고 역정을 내시고요. 도대체는 너희 부모한테 그렇게 분이 못 배웠느냐 하고 욕을 하시는 그런 어른들의 경우도 저는 사실 봤어요. 근데 좀 마음이 왠지 편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어른분들은 어때요? 경우에 어긋나고 틀리고 하면서도요. 오로지 나이 하나 많다라는 입장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바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어때요? 어른분들은 나이 하나로 그냥 네 가지가 없다. 너 사 가지가 없다. 가정교육을 그것뿐이 못 받았느냐. 어른한테 함부로 대드느냐. 사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어른이지만 사실은 어른이다라고 하면 어른의 생각과 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자식들도 어때요? 훌륭한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이 생기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길봉의 분류 카페에 그림에 참 올라와서 가슴이 저미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얘기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고 자식들의 손을 잡건 매식들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합니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저도 조금 공감되는 형성이 돼요. 또 어떤 분 글에 보니까요. 집에 순번이 매겨져 있다고 그래요. 순번이. 여러분들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군대 가면 계급이 있고요. 또 요즘 뭐 경찰분들이나 보면 계급들이 다 있으니까 계급 순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족에도 순번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 근데 어느 거사님이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자식이 서울로 모시겠다. 대기업의 과장인데 부장 진급하는 시기인데요. 모셔놓고 시골집 한 돈으로 해서 아버님 모신다고 큰 집으로 얻어서 이사를 갔는데 직장 생활 바쁘다 보니까 집에 신경을 못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님이 안 보이셔서 아버님 방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는 나가셨다라고 그래요. 쪽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3번아 6번은 나간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3번아 6번은 나간다 하니까 어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1번은 며느리고 2번은 그 딸이고 3번이 남편이고요. 4번이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강아지고요. 5번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고요. 6번이 바로 시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글도 보면 참 애석함을 느꼈는데 뭐 우리 집은 그런 일은 없어라고만 또 방관할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정용철님의 마음이 쉬는 의자 중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거나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이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에서의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잠시 시간을 내어서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현명한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0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가 불교학 개론 제10단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머리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요. 아침에 새벽 예부를 하시지 않아요? 새벽 예부를 하시기 전에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스님들이 사무를 치시지 않아요? 범종을 치고요. 법고, 모고, 운판을 치게 되는데요. 그 범종, 법고, 모고, 운판을 치기 이전에 인시에 대략 빠른 절에서는 3시 한 2, 30분이면 시작을 하고요. 좀 늦게 하는 절에서는 3시 50분이나 4시 한 10분경에 하는 절도 있죠. 대략 아침에 뭐를 하냐면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도량석. 도량석은 우리가 달리 목탁석이다라고 하는데요. 대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도량에 있는 어떤 유정, 무장. 유정이라 하는 것은 정이 있는 것이예요.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나 이런 것처럼 정이 없는 것이지요.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도 있을 테고요. 무정은 바위나 돌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잠을 깨우기 위한 제1의 신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편적으로 이제 조그만 절 같은 경우에서는 부전스님이나요. 아니면 큰 절 같은 데에서는 담당 소임이 각기 있어요. 그래서 법당 일을 담당하시는 분, 도량석만 담당을 하는, 소임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먼저 일어나서 불전에 향과 등불을 켜고 삼별을 한 다음에요. 목탁을 들고서 법당 앞으로 나오게 되죠. 대부분이 목탁을 들고 하는데 그전에는 요령을 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데서는 육환장을 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때 돼서 육환장으로 지팡이를 딱딱 씻고 가면서 연부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요령을 흔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이제 요즘 목탁을 많이 치지요. 바로 목탁을 들고 나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얕은 소리로부터 높은 소리로 세 번을 올려 쳐요. 목탁석인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 목탁을 칠 때에 내린 목탁이다라고 하면 세 개 치면서부터 점점 약하게 치지 않아요. 딱 하고 딱딱딱딱딱 이렇게 치지 않아요. 합장 반배할 때나 절을 할 때나 그러나 새벽에 도량석 할 때는 거꾸로 칩니다. 약한 데에서부터 점점 크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더 크게 치죠. 이걸 세 번이나 거듭 올려친 뒤에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는 천수경 혹은 사대주 혹은 반야심경 혹은 법성계 뭐 이런 경전들을 외우면서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순방을 하죠. 딱딱딱 치면서 정구협진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법성원융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화제 이걸 우리가 이제 목탁석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목탁석을 치기 시작하면은요. 함께 공부하는 어떤 스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침을 깨우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불 준비를 하게 되고요. 또한 그 사찰도량 부근에 내려와 있던 혹시 짐승이나 뭐 벌레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인기척이 나고 사람 소리가 나고 목탁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되죠? 피하게 되죠. 자리를 피하게 되고 또 절에서 도량석이 울리니까 예불심을 또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요. 또 길가에서 자던 어떤 벌레나 뱀 뭐 개구리든 이런 것들도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를 하게 되죠.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인도에서는 그전에 이제 석장을 들고서는 순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방울이나 이런 걸 들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목탁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목탁석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외우는 글이요. 경이나 또 유리나 논중의 어떤 아무것이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깨우고요.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지혜를 깨치기 위한 그런 글이나 그런 경이다라고 합니다. 무방을 헌데요. 주로 천수경, 반야심경 또는 사대주나 약찬계 등을 취향 따라 외우기도 하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금강경이나 화음경, 법화경, 원각경 등의 어떤 글귀를 부분으로 독송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차질없이 순방을 하다가 그동안에 이제 벌레들도 다 도망가고요. 스님들도 다 일어나서 잠시 세면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마지막 법당 앞에 일어서는 다시 세 번의 목탁을 시작할 때 올려 쳤었기 때문에 내려칩니다. 내려치면서 목탁석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도량석이 끝나면 세 번을 내려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딱딱 쳐주는데 이 도량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소임을 맡으신 스님들이요. 범종도 치시고요. 법고도 치시고요. 운판과 모고를 치시기도 하죠. 그래서 범종을 치면 아침에는 28타를 치고요. 저녁때는 33타를 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 사찰에 따라서 종단 종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원칙은 아침에 28타 저녁에 33타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범종을 치는 것은 어때요? 지옥중생을 위해서 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일찍 산사에 오르거나 했을 때 사찰에서 나온 어떤 범종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숙연함이 형성이 돼요. 너무 잔잔하고 편안하고 고요하면서도 은은하고 아주 편안함을 유발을 시켜요. 또 그 전에 저희 학창시절만 해도 어려서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 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랬는데 그 전에 포탄, 포탄 껍질 있지 않아요? 그걸 끈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나무로 갖다 땡땡땡땡 이렇게 치기도 했는데요. 그 종을 언제 주로 많이 치나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다 해서 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부 시작이다 해서 치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범종 소리는 지옥중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중생의 수고로움, 어떤 지옥고를 잠시라도 면하기 위해서 치워준다 해서 우리는 범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법고 모금판을 치는데 이것을 우리 불교 사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법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북 아니어요. 북인데 그 북이 무엇으로 돼 있냐면 가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죽으로 된 짐승들의 업장을 소멸해 주기 위해서 치는 게 법고다 하는 약이에요. 법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모거의 유래, 목타의 유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드리기도 하겠지만요. 절에서 일단 모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찰 사물 가운데 하나이고요. 물속에 사는 짐승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치는 게 모거예요. 그래서 모거도 보면은 아침에는 해가 뜬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에서 뒤쪽으로 쳐나가고요. 저녁때는 해가 진다라고 해서 뒤에서 앞쪽으로 쳐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물고기를 보면은 어때요? 모거는 목 이하 부분은 물고기가 되어 있는데요. 머리 부분은 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물고기가 용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거를 치고요. 물고기, 물속에 사는 짐승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치지만,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치지만, 물고기는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모거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은 뭐냐? 항상 의식이 깨어있어라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운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름 모양으로 된 쇠판인데요. 이건 역시 아침에는 해가 뜨는 것과 같이 아래에서 윗부분으로 치고요. 저녁때는 반대로 해가 지는 것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것인데요. 바로 구름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운판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도량석을 하고 나면 그러한 범종, 법고, 모거 운판을 치게 되는데, 또한 법고다라고 하는 그 북 자체는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법고를 치는 것은 널리 퍼뜨린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저희가 월간 북소리를 제가 하는데 요즘 엄청 인기가 많아서 많이 연락이 와요. 1년 뭐 구독하는데 하긴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 불과 2만 원 정도 하는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요. 내용이 좋다고 격려를 해주셔서 힘도 참 많이 나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그 책 이름이 북소리고요. 그 다음에 종소리다라고 하는데 종도 역시 뭐냐면 부처님 진리를 뜻하고요. 소리를 내는 것을 퍼져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이 세상에는 어두운 밤도 있고 하나는 대낮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본래 낮과 밤이 없지요. 또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은 있지만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것은 아니어요. 우리 욕신은 생사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나 정신은 생사가 없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요. 희로애락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눈앞에 보이는 형상에 끄달려서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삶을 떠나서 항상 행복한 날들 이루셨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